아 이길 수 있을까? 오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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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드방 하니까 내가 못맞춰 오오! 한대도 못맞췄어 서강도 못맞추고 뽕도 못맞춰요 말그대로 뽕은 앞에 눈뽕밖에 안돼 시야를 살짝 가리게 하네 오우! 눈뽕! 눈뽕입니다 아! 아! 이 거점은 내 거점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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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뽕입니다! 아 나 진짜 둘이서 말해주셔 이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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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점으로 돌아가시겠다 어! 전략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왜그래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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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1팩도 어! 전략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뭐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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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! שים elve 아! 석양을 평타 캔슬용으로 써야겠는데 이거 석양 아예 안들어가거든요 헤드 판정만 하는거라서 우와 이거 쫄린다 아 이거 힐킹 먹어도 소용이 없는데 지금 왜냐면 한대 맞으면 어차피 140기라서 원그레이스 맞지 않니 아우 6대 6 6대 6 헤드대전 헤드헌터 맥크리 헤드헌터대전 어 6대 6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이거 캔슬하는거다 저거 장전되거든요 석양 쓰면 아 나 이거 지면 아 몇몇 아 아 졌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suchen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saga privilege ежде 저는 6대 6으로 한 번 해봅시다. 6대 6 괜찮을 것 같은데? 버그? 오케이 오신다. 내 이름은 매크. 매크이 극혐. 매크이 극혐. 순식간에 두방 맞으면 죽어.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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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극혐. 극혐이야. 극혐이야. 요렇게 머리 막 움직여서 맞추기 진짜 힘들어. 으악! 이뿐이? 점령 언제 해? 점령 언제 해? 점령 언제 해? 점령 언제 해. 점령 언제 해. 흐흐어. 점령 할 수가 없어. 안녕하십니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어어 어. 멈어진다. 어이. 이거 부활시간을 늘려야겠는데? 부활시간을 두배로 늘려가지고. 너 오 아아아아악 으으으으.. 아 핏 깎아서 한방에 죽게 만들어볼까요? 공격격을 높은 인자에서 한방에 무조건 헤드한방 맞추면 준거야 아! 아! 으아! 나 한 대 더 맞으면 죽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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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5이야! 한 대 맞으면 죽어!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으아! 으아! erg, 이 선두를 쫓아 Virginia 악 meas 흐옹 흐옹 음 우리가 밀 수 있어! 밀 수 있어! 아 다 스크루지야 스키 더러워 왜 다 저거 끼고 있는건데 아우 깨판이야 왕키 왕키 딴걸로 딴걸로